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신문에는 관제 여론조사 기관이 출정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가피성과 향후에 그런 운동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회 공병호와 함께하는 여론조사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건강한 여론 정직한 여론을 행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첫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첫째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참여할 것이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소상하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남기고 싶으시면 남기시고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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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